내 곁으로 나를 이끌어준 사랑을 내 곁으로 나를 이끌어준 사랑을 내 곁으로 나를 이끌어준 사랑을 설마 우린 니가 탄거냐? 유자차 아무래도 알코올성 치매가 찾아온 것 같다 차라리 잘된 건지도 모르겠군 일어났어요? 일어나자마자 또 수리해요? 속 안 쓰려? 아침 먹자 어서 씻어요, 냄새나 뭡니까, 지효 씨? 네? 지금 지금 계장이 넘어가요? 왜요? 아, 아침에 좀 부대껴요? 영영계장? 그 말이 아니잖습니까? 아니, 그럼 왜요? 왜 때문에 계장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? 이혼했지 않습니까, 우리? 지금 상당히 이상합니다, 이 상황 이혼하고 몽골 간다고 사라지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셔서 게장을 드시고 계신다는 게 저는 정말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혼했지 않습니까? 그럼 저... 가요? 알겠어요 갈게요, 그럼 그 말이 아니잖아 어디 갔었어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